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이제는요. 한 해 수확을 마친 어떤 황량한 들판과 산야위로 아쉬운 가을과의 이별과 겨울을 제청하는 비가 내리게 됐고요. 또 한 해의 마무리를 위해 본격적인 추이가 시작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미루어서는 아니 되는 게 있다는 생각인데요. 우리는 오늘 일, 오늘 일에서 다음에 또한 나중에 라는 말은 쉽게 하는데요. 지나고 나면 사실 그때는 그 약속을 지키려 한다 해도 의미가 지워져버린 뒤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상에는 내 대신 아파줄 사람이 없죠. 또한 내 대신 걱정이나 근심이요. 또 성공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요. 또한 누구에게도 빌거나 부탁을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받는 인과응보의 대원칙에 따르는 것이죠. 우리 불자님들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행복해하는 한 해의 마무리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분류 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쟁교리 제 281회차 서길봉의 반의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천수경 31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못 들으신 분들을 생각해서 잠시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어떤 첫 귀절을 생각해 보면요. 신묘장구 대다라니다라고 하는 것은 신통명한 장구 기다란 구절로 된 대다라니 커다란 진언이다. 참된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제 첫 번째 구절을 보면은요. 나모라다나다라야야 이렇게 되어 있죠. 나모라트나트라야야인데 신묘장구 대다라니경이 사실은 천수경의 본경이지요. 찬광정주여략계의 본문을 듣고 관세음보살님이 중생들의 안락, 평화 또는 수명들을 위해서 중생들을 위해서 당신도 깨달음을 얻어서 이끌겠다라는 각고를 세워서 서운을 세워서 바로 그것을 다시 중생들을 위해서 가르쳐준 그를 중생들 역시 관세음보살님의 깨우친 진리를 터득하게 하기 위해서 설하신 것이 신묘장구 대다라니경이에요. 대부분 보면은 여러분들 어느 절에서나 신묘장구 대다라니경이 위신력이 대단해가지고 그것을 많이 독경을 하고 사경을 하면 소원성치를 이룬다라고 해서 굉장히 무게감 있게 신중성 있게 다루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요. 신묘장구 대다라니경을 많이 읽고 또한 많이 써서 소원성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신묘장구 대다라니경의 뜻을 이해해서 이 뜻대로 나 역시 관세음보살님이 깨쳤던 진리대로 실천을 해서 원성치를 이루는 것이지요. 이걸 많이 쓰고 많이 읽는다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이름을 많이 써서 대통령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 어떤 존경하는 분의 이름을 많이 부른다라고 해서 그 존경하는 사람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니어요. 영문도 모르고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쓰고 읽는다라고 하는 물론 쓰는 데 대한 글씨 연습이나 읽는 데 대한 어떤 화기가 빠져나가는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요. 내용도 모르고 읽고 쓴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효과를 얻어드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됐든 첫 귀절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바에 하면 나무라다나 드라이아인데요. 원어로 보면 나무라트나 트라이아야 이렇게 되죠. 나무는 귀, 귀명, 배움 이런 뜻이 되고요. 라다나, 나든 것은 재물, 부 이런 걸 뜻하는데 바로 거룩함을 나타내죠. 또한 드라이아야는 보호한다, 보호자다라는 약이에요. 스라모라트나트라이아야는 바로 가장 거룩한 혹은 가장 훌륭한 보호자님께 귀합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얘기하는 보호자는 바로 관자재보살림께 설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관자재보살림을 보호자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림의 가르침을 배우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구절이 나마가리아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가루니가야 이런데요. 나막이라는 것은 나무라고 하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원어로 보면 나마아리아 아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카루니카마 이런 것을 한국식 발음으로 나마가리아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가루니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나막은 귀히한다. 가르침에 따르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관자재보살림은요. 세상을 관하고 나와 남을 자유자재에 다스려서 발음질을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바로 자제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원어로 보면 아바로키데 이스바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아바로키데라라고 하는 것은 관하다는 뜻이 되고요. 이스바라 하는 것은 자제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바로키데 이스바라를 한국식 발음으로 나열하기 때문에 아리아바로기제 세바라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원어로 보면 아바로키데 이스바라예요. 아바로키데는 관하다 이스바라는 자제하다예요. 바로 관하고 자제하는 분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관하고 자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깨달음을 이루었어요. 도통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보디사트바야 바로 모지사다 바야 보디사트바를 뜻하는 거예요. 마사다 바야는 바로 마사트바야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보살 크게 깨우치신 분을 뜻하는 거죠. 마하 가로니가야다 마하는 크다는 뜻이고요. 가로니가야다 하는 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가여히 여기는 크게 불쌍히 여기는 크게 가여히 여기는 예를 들어보면 우리 이 말로 바꿔서 하면 크게 불쌍히 여기고 크게 가여히 여기니까 바로 뭐예요? 대자 대비하신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대자 대비하신 관세음보살 큰 보살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나이다. 당신의 가르침을 배우겠나이다. 영어 선생님이 훌륭한데요. 우리가 영어 선생님한테 촛불 켜놓고 향 켜놓고 절하고 빌면 영어 배우는 거 아니죠? 바로 그 영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배워야 되겠다는 서원을 세워서 가르침을 철두철미하게 따르고 노력하고 실천을 해야 깨우칠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관세음보살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서 비는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우치신 대자 대비하신 사무량심과 사섭법과 관세음보살님의 오온이 다 개공한 이치를 터득하셔서 일체의 고통과 영란을 넘어가신 분이죠. 초라하신 분이에요. 바로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그런 가르침을 깨우침을 얻겠다라는 다짐의 글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흔히들 부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이루신 분으로 알고 잘하시는 분인 줄 아는데요. 의학박사는 의학에 대해서만 박사예요. 법학박사는 법학에 대해서만 박사입니다. 저 역시도요. 종교학박사이지만 종교에 대해서만 박사지 의학이나 법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부처님 역시 다른 부분도 워낙 많이 공부하신 분이고 깨치신 분이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지만 바로 부처님께서 전공하신 과목은 뭐냐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깨우치신 분이에요. 우리 중생들은 전부 고통 속에 살잖아요. 그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깨우치신 분이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터득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서 결국은 고통의 원인을 제거해서 결국은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데 그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 바로 뭐냐 연기법이란 말이죠. 우리 불교에서는 연기법 빼놓으면 없어요. 무조건 기도하고 빌고 연불하고 이런 법이 아니여 연기법의 이치를 터득하는 게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죠. 바로 부처님께서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터득하셨기 각 보살님들도 전부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바로 부처님께 배워서 익혀서 터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관세 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우겠다라고 다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절이 바로 옴 살바바 예수 따라 나가라야 다사명이다 그랬어요. 옴 살바바 예수 드라이나 까라야 다스마 원어른 그런데 옴이라 하는 것은 시자관이 탄생 희망 발전을 뜻하는 것이고요. 살바는 전체 일체를 뜻하는 것이고요. 바예수는 장애 공포 두려움을 뜻하는 것이고요. 살바 바예수는 일체의 두려움이나 공포를 뜻하는 것이고요. 따라나는 따라나는 보호 방어 피난처를 뜻하고 까라야는 고난 고통을 뜻하고요. 따사명은 구한다 건진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옴 살바바 예수 따라나 까라야 따사명은 반드시 일체의 두려움과 고난에서 건져서 보호해 주시는 구제해서 보호해 주시는 여러분들 흔히들 우리가 구제다 라고 하면요. 구제다 라고 하면 어려움에 찬 사람 어려움을 없애주고요. 밥 굽는 사람 밥을 대주고 돈 없는 사람 돈을 대주는 게 구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구제일까요? 바로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터득시켜서 가르쳐주고요. 돈 없는 사람 돈 없는 법을 가르쳐주고요. 또 성공하지 못한 사람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구제지 성공을 그냥 시켜주고 취직을 그냥 시켜주고 그냥 불자들이 원하는 걸 이루게 해주는 것이 구제가 아니에요. 역대의 문헌에서 부처님이 중생들 취직자리 알선해 주었다 하는 경전 보신 일이 있으세요? 또 돈 빌려주었다 하는 그런 문헌 보신 일이 있으세요? 또 부처님이 기도해가지고 대학이나 장관에 합격 해줬다는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부처님은 철주철미하게 버리신 분입니다. 비우신 분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를 없애서 일체의 장애를 없애고 고요정멸한 열반적정에 이르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신 분이지요. 근데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한테 뭘 그렇게 돈 벌게 해달라 취직시켜달라 합격시켜달라 부처님 한개 두고 듣지를 못하십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어 하시지요. 여러분들이 맨날 절에 가서 그러시니까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 보았어요?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한 말씀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부처님께 부탁할 걸 해야지요.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공부를 해서 경전을 통해서 터득해야 원칙인 것이지 부처님께 해달라고 비니까 관세음보살님 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셨어요? 어처구니가 없으면 그냥 쳐다보고 미소만 짓고 계시겠냐는 얘기예요. 바로 일체의 두려움과 고난에서 건져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두려움과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주신 분이에요.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따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누구한테 보호를 받아요? 스스로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터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번째로 나마가리다와 이마마리아 바루키제 세바라다바 원어로 보면 나마스 그리 바야 이마 아치아 바루키제 스바라야 바로 뭐야 가리다바는 위엄이 있는 힘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이마음은 거룩하니 성인 아리아바로기제 세바라다바 하는 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바로키드 이즈바라 한국식 발음이란 말이죠. 아바로키드 이즈바라 라는 것은 바로 관자재 보살을 뜻하는 거죠. 나마 가리다바 나마 가르침에 따르겠습니다. 가리다바는 위엄이 있는 위엄이 있는 거룩한 관자재 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나마가리다바 이마아야 바루키제 세바라다바 이렇게 듣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니라간타가 있습니다. 니라간타 니라간타 라고 하는 것은 니라는 청색 창포빛 감청색 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깐타다 라고 하는 것은 머리요. 니라간타 는 무슨 뜻이냐 감청색 머리를 가지신 분이시요. 그럼 관세음보살님이 감청색 푸른색 머리를 지니셨느냐 하는 이야기요. 원래 원래 베다에서는 그 감청색 머리를 가진 분을 누구라고 하냐면 쉬바신 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인도에서는 가장 존경받았던 분이요. 바로 뱀신 쉬바신 또 불신 불신인 아그니신 가장 존경을 받았죠. 그래서 대부분의 바람원들이 무엇을 성겼냐면요. 불신을 성겼습니다. 아그니신 그때 불신을 섬겨가지고 불을 항상 법당에다 켜놓았던 것이 지금 불교에 우리 전파되서 하고 있죠. 이 촛불 켜놓는 게요. 바람원들이 했던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는 그게 없었어요. 불신을 섬겼기 때문에 불을 켜놓고요. 거기에다 배달을 읽었어요. 배달을 신을 찬미하고 찬탄하는 시조나 노래나 이런 거 아니어요? 지금 우리 똑같이 따라하죠? 법요집이라고 만들어놓고 나무라 다나다라고 불쳐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러지 않아요? 부처님 그거 하지 말라고요. 가사파 사명제를 구도해서 천명의 가사파 사명제의 종파 사람들 다 구도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바라문의 교회당을 어떻게 했어요? 전부 불살라버리셨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근데 부처님께서 불살라버린 그 방식대로 우리 불교는 지금 봉행을 하고 있어요. 촛불 켜고 절하고 경전 읽고 부처님의 가피록으로 도움을 준다고 거기다가 1080배 하고 연불하고 독경하고 사경하고 그 당시에 섬겼던 신이 3393신 가운데요. 가장 훌륭해했던 신이 공작새신 즉 쉬바신 또 악은신 불신 또 뱀신 그랬어요. 그만큼 존경을 받았던 신들이기 때문에 관세엄보사님이 너무너무 훌륭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공작새신 푸른색 머리를 가진 쉬바신과 같은 능력이 있으신 대단한 분이시여 하고 찬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지내다가 여러분들 모여서 놀다가 노래를 했는데 어쩜 그렇게 노래를 잘해 가수야 가수 그러지요. 그림을 화가야 화가야 이렇게 칭찬을 하지요. 바로 관세엄보사림의 능력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니라간타 바로 공작새신 가장 존경을 받았던 쉬바신과 같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여 라고 얘기한 게 관세엄보사림을 지칭해서 한 얘기 그게 바로 니라간타 라는 얘기에요. 니라 창법핏 감청색 바로 관세엄보사림을 쉬바신에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찬탄을 한 것이죠. 쉬바신과 등등 여기 있으신 대단한 분이시여. 나마가리나야 마발타 이사미 바로 언어로 하면 나모 흐리다이암 마발타 이쉬암이 이런 뜻인데 나막이라는 것은 귀하다 가르침에 따르겠다 배우겠다 하리나야 마음에 부딪히다 마발타 회전 회복 선반 이사미 나를 나에게 이런 뜻이에요. 나마가리나야 마발타 이사미 나를 나에게 부딪혀서 나를 나에게 부딪혀서 본래의 마음을 찾으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본래는 어떻게 돼요? 공이었어요. 열반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살다가 보니까 안이비 설신 이가 색성향 미척법을 보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차지하고 싶고 하는 마음 때문에 탐진치가 생겨서 형성되기 고통이에요. 고통 부처님 가르친 가운데에서 바로 이러한 과정을 나가는 걸 우린 진성연기다라고 하고요.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탐진치를 없애고 바로 대상물인 육경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육경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산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바람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구름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하기 이전에 앞서 나를 내 마음대로 세상의 경계를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나를 내가 다스려서 이해할 수 있는 남편이 늦게 들어온다고 일찍 돌아오라고 싸우질 않고 남편이 늦게 들어온 이 이치를 이해할 줄 아는 능력 바로 내 눈기 코에 몸 뜻을 다스려서 평안함을 얻게 수행하라는 이게 바로 불교 수행이거든요. 남편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자식 잘되게 해주세요 이건 미신이에요. 바로 내 스스로 세상을 바꾸질 못하니까 내 스스로 나를 다스려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이치를 통달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서 내 마음을 열반적적 고요적멸하게 만드는 능력 이 능력을 갖추는 게 바로 우리는 불교 수행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이치를 깨달아서 관세음보살님은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부딪혀서 능이 그 마음으로 들어가서 본래의 마음을 찾으신 분이시여 라는 이야기에요. 바로 남아가리나야 마발타 이삼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자기 마음으로 능의 마음을 부딪혀서 본래의 마음을 찾으신 그런 분의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본래의 마음을 찾으신 분이 누구냐? 관세음보살님이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 우린 본래 불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힘들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치를 터득하신 분이 관세음보살님이시다. 살발타 사다남 수바나의 영이다. 살바르타 사다남 슈발 아제암 이게 원어인데요. 살발타는 모든 사물을 이롭게 하다. 나와 남이 함께 이롭다. 사다남 목표로 인도하다. 수바는 아름답다. 유쾌하다. 행운 길상 이런 걸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발타 사다남 수반 아예 영은요. 바로 모든 사물을 이롭게 하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청장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여. 나만 이롭고 너만 이로운 게 아니에요. 너와 내가 다 이루어야 돼요. 우리 불교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자리이탈지 않아요? 그 자리이탈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청장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여. 하고 관세움보사림을 잔탄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불자님들 심류당구 대다라니 경에 대해서요. 어디 가도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없어요. 너무 안타깝거든요. 불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스님들도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냥 무조건 읽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고요. 과연 스님분들은 읽어가지고 득도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아셔야 돼요. 아시고 잘 자라지 않는 나무는요.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잘 날지 못하는 새는 날개가 약하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은 원인을 만들지 않고 걷고 자는 욕심이 많기 때문이고요.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보고 너를 보고 그 사람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말고요. 속상해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찾아서 채우고 이루어나가는 그런 행복의 애정을 기원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유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